Q. 춤이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번에 혼자 2분 반을 채워야 하는데 제가 첫 스타트라고 뭔가 그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. 스튜디오 춤 최초로 혼자서 해보면 어떨까 열심히 해보려고요. 어렸을 때부터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었잖아요. 아 그 아이가 벌써 이렇게 성장을 했네. 춤을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로 기억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자신감이 많이 생겼거든요.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. 제 춤으로 전율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. 아티스트 없던 머슬 이채연입니다.